안녕하세요 캠퍼 대부입니다. 오늘은 네이처하머의 구름침낭 이불 리뷰를 해볼거에요. 이 제품은 제가 1년 전부터 쓰고 있던 제품이구요. 운 좋게 리뷰를 맡아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이처하머의 구름침낭 이불은 감성 가득한 컬러 덕분에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사용하기도 좋고 혼자 쏠캠에 가서 사용하기도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고객 감동 브랜드 대상 캠핑용품 침낭 부분에서는 3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에요. 가성비 제품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죠. 경량 방수 나일론 원단을 사용해서 오염 걱정도 없고 나만의 감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침낭 하나로 이불이나 매트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유해 물질이나 라돈 토론 검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저도 가족 캠핑을 많이 가는데 이 제품을 추울 때는 이걸 많이 들고 가요. 조금 부피는 있지만 튼튼하고 부드러운 안감 덕분에 저희 딸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1년 넘게 사용하면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에요. 10만원도 안 하면서 이렇게까지 잘 만든 제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 제품 중에서는 가장 원탑이죠. 무게는 총 2.2kg 정도 되고요. 겉감은 210T 방수 나일론 안감은 세미 마이크로 화이바로 제작이 됐어요. 일단 저는 1년 정도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대단히 만족하는 제품이고 앞으로 추워지는 동기 캠핑 때 이 제품을 주로 들고 갈 거예요. 며칠 전 하남에 있는 캠핑장으로 가족 캠핑을 가면서 날씨가 추워졌지만 무척 따뜻하게 잘 사용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 제품을 주력으로 동기에는 쓸 것 같아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캠퍼 대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